네, 아까 시설리언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이 이번 대회에 주한 이상윤, 김한준, 수영, 수원 선수가 강발남 선수, 이수진, 대영, 최지원, 정규민, 이재욱, 8명, 9명을 시작했습니다. 삼성의 공격으로 공격되어 있습니다. 삼성의 공격에서 맨 첫 삼성이 공격합니다. 시작합니다. 삼성 기us 도영주가 안전олет이 . 1, 2, 3, 4, 1 기획기 스스로는 후반전에 밑선에 있는 70점을 가져가서 가장 많이 맞나요? 굉장한 스피드와 힘을 통해서 2점을 크게 올리는 2점, 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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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!